피계약자 영혼. 그뿐이야. 역훈 형님이 오늘 파이팅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. 골치 아픈 일 해결됐으니까 기분 좋으시겠지. 숨을 못 쉬겠어. 사인은 심장마비가 될 거야. 지옥은 어떤 곳이야? 많이 힘들어. 끊임없이 멧돌이를 뛰어다니는 나태지옥? 뼈와 살이 녹을 만큼 뜨겁게 타오르는 지옥풀. 근데 그런 거 다 옛날 얘기야. 그딴 건 껌이지. 지금 네가 가는 곳에 비하면. 그런 말은 없었잖아. 아이씨. 안 물어봤잖아. 계약이 아니었어도 어차피 넌 지옥에 갔어. 손해부는 장사는 아니었다고. 너는 꽤 괜찮은 선택을 한 거야. 어휴... 어휴 없게. 그 말이 위안이 되네. 그래도 안은 없었지 못했어. 안은 없었지 못했어. 그리와는 없었지 못했어. 그 말이 없었지 못했어.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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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그는 그의 그는 그가 널 있지. 한글자막 by 한효정